지금 마리왕 캠핑장에 왔는데 평일 1박은 입실 선착순으로 자리 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숲 15번으로 선택했어요 여기가 숲 15번 자리인데 14번이랑 16번의 손님이 없어서 여기는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차를 앞쪽에 대고 계단 올라와서 짐을 날라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래도 이 자리로 선택했어요 난로를 드디어 사서 짐 새거에요 한 번도 불안 붙이고 그냥 먼저 넣어 놓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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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제가 거의 2주만에 캠핑 왔는데 날씨 차이가 엄청나요. 어제부터 엄청 따뜻하더니 지금 10도인데 딱 쉬기 좋은 것 같아요. 뭐야? 뭐야? 뭐지? 맞나? 불꽃이 안 보이는데 좀만 기다려 볼게요. 이거 제가 여기 불꽃 때문에 산 건데 되고 있는 것 같겠죠? 그래서 오늘 활어 때 가져오긴 했는데 그걸로 불망 안 하고 이거 켜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첫 날로 개시 성공 첫 날로 개시 성공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.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. 오늘 저녁은 짬뽕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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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을 먹을 거예요. 일단 중앙 감색기 저는 중앙 감색기 성수에 있는 데 가서 먹었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궁금해서 시켜봤어요. 꺼바로우 튀기고 있는데 기름이 안 되어진 상태였었더니 지금 꺼바로우 기름을 담가고 기다리고 있어요.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밤에는 추우려나? 기온은 많이 안 높은데 오오오 튀겨진다. 짬뽕이랑 꺼바로우 같이 먹어볼게요. 엄청 오래 걸렸어요, 지금. 끓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배고파서 빨리 먹어볼게요. 음, 맛있어요. 시클 달콤해요. 시클 달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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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맛이 덮고 싶었는데, 원래. 오 맛있어 매운맛이 품절이라서 매운맛 시켰는데 매운맛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덜 매운데 맛있어요 며칠만에 해가 엄청 길어졌어요 며칠만에 해가 엄청 길어졌어요 며칠만에 해가 엄청 길어졌어요 이게 봄인가? 겨울인가? 뭐지? 껌껌해져서 여기 조명도 들어오고 슬슬 , 벨는 꺼지하러 온 김에 화장실 갔다가 봤어요. 여기 샤워실인가봐요. 짠! 오. 옆으로 찍어야 되나? 이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에요. 오. 오. 꽃피는 게 완전 좋아.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음 맛있다 안에 짐 좀 정리를 하고 아침을 먹고 3시에 12시라고 해서 조금 여유 있는 것 같아서 앉아서 좀 쉬다가 밥을 먹어야겠어요 김치도 안 가져서 라면만 먹어야 돼요 김치도 안 가져서 라면만 먹어야 돼요 김치도 안 가져서 라면만 먹어야 돼요 김치도 안 가져가면 김치도 안 가져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올 때랑 또 다른 것 같아. 원래 이렇게 짐이 많았나? 아무튼 빨리 텐트 철수하고 짐 싣고 실하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이트 정리 다 했어요. 새 끝이 정리하고 잘 놀다 갑니다. 확실히 기온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더 따뜻하게 캠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잘 때도 그렇고 활동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더 야외에 있는 시간도 많았고 재밌었어요. 가보겠습니다. 안녕.